경찰 좀 불러주세요! 어서요! 도둑이 들었단 말이에요! 봐! 도둑! 두 번째 맛집은 여러분, 시원하게 간장게장! 그리고 양념게장! 의사들처럼 따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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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생적으로 항상, 항상 위생적으로 여러분! 저만 먹기엔 정말 너무 죄송한데요 죄송한 만큼 더 맛있게 먹을게요! 여러분 지금 소리 들리십니까? 잘죠? 예! 이 살 봐! 야 이거 양념? 띵! 하고 총소리가 울렸습니다! 이 양념 한시라도 빨리 입안에 넣어야 합니다! 개딱지와 흰살와 인생의 진리죠! 액기스가 다 모여있는 이거! 이거 하나 먹으면 그냥 다 먹은 거죠 뭐! 안 그러겠습니까? 이게 연평도의 맛이구만! 양념장도 좀 아까 빼놨어요! 이렇게 쭉 빼놔요! 근데 여기서 제가 좀 부탁을 했어요! 이 회덮밥이나 약간 느끼함을 또 잡아주는 거! 또 이거! 고추냉이! 이렇게 이렇게! 이렇게! 싹 나가지고! 이렇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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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겠습니다. 고추리기. 기분 좋은 떡볶음. 고추리기.